자, 한육한 끌리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6평 물리원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캐스트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 해설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는 좀 하고 갑시다. 자, 일단 6평 물리원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문항 구성도, 문항의 구성, 다 아시겠지만 6, 5, 4, 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6, 5, 4, 5로 출제가 되었어요. 늘 출제되는 방식이죠. 그렇죠? 1단원에서 6문제, 4단원에서 5문제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킬러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렇죠?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뉴턴 역학, 그리고 4단원에서 유체와 돌림이 나왔는데 유체 파트는 제가 볼 땐 이번에는 킬러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뭐 까놓고 보면 18번에 있는 돌림이 문제도 킬러 문제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유체랑, 돌림임.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특수상대성이론. 특수상대성이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광년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네, 광년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광년 문제는. 내신 시험에서 조금 출제가 됐었고 거기 밑에 써 있죠? 빛의 속력, 광속 C로 1년 동안 한 거리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여튼 표면적으로는 광년이라는 게 처음 출제가 되어서 정답률은 약간 떨어지게. 뭐 킬러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틀린 네 문제를 골라라라고 하면 1, 4단원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1, 4단원에 있는 고난도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수능으로 하면 여기 2, 3단원에서도 준킬러급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항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뭐 난이도 같은 경우는 평이했어요. 예상컷, 예상 1등급 컷. 1등급이 44점 정도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본 후에 1컷은 44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컷은 44점 정도로 1컷이 예상이 되고 있어.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인데요. 두 문제를 틀려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1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없죠. 1등급 받는 사람들은 다 만점을 맞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건 상위권 1등급을 위한 학생들인 1등급을 위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두 문제를 꼭 틀려야 했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최상위권 학생들. 알겠죠? 안 틀릴 수 있었잖아. 좀 반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완성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효율적인 좀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등급은 3등급인데 꾸역꾸역 1등급 이번에 한번 맞아보겠다고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잖아. 나의 실력이 3등급이 확실한데 1등급을 맞고 싶어. 찍을 수 있겠죠. 그 찍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1등급을 찍었어? 1등급이 됐어. 그래. 운이 좋아서 두 개 어떻게 풀었는데 대충 풀었는데 운 좋게 맞았어. 찍은 게 좀 맞았어. 그래서 1등급이 나오면 물론 기분은 좋겠지. 그렇지만 그건 도박 아닙니까? 수능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절대적 실력을 늘려야 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 1등급 수준까지 목도다라는 사람이 대단히 많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방식을 연습했어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시험 방식.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봤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이 컷은 40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도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제 난이도는 이거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수능으로 가면 저는 이 정도면 47점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47점만 1등급. 이 정도. 분명히 이제 평가원도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되어가는 것들을 예상하고 150이나 남았잖아요. 달수로 하게 되면 뭐 5달이나 남았어요. 5달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합니까? 정말 너희들이 모든 시간을 학습하는 데 투자하잖아. 그렇죠? 밥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다 거기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중상위 경쟁자들은 그렇잖아? 음 정말 그 쉬는 것도 최소화해서 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막대한 시간을 쏟아붓는데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라는 거 명심하도록 하시고 만점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해주셔야 한다. 자 최고 5답 가장 많이 틀린 최고 5답 문제들이 있는데 20번입니다. 뉴턴 역학 그렇죠? 역학이 가장 많이 틀렸죠. 정답률은 3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내가 볼 땐 20%대는 없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계랑 마찬가지로 30%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70%는 틀렸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역학 문제는 사실 너무나 많이 봤던 우리가 마치 저는 우리 연구실 팀원들이랑 잠깐 얘기할 때 우리 문제집에서 나온 것만 같은 느낌이다. 특란도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또는 작년에 실전 300 들으신 분들 이제 6편 끝나고 실전 300 새로운 버전이 오픈이 되긴 합니다만 거의 그런 느낌? 우리 문제집에서 나온 느낌? 그래서 좀 웃었어. 근데 이럴 것이다 라고 난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20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 19번인데 유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안 돼있다 뿐이지 킬러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흐름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적평형 두 번 양쪽에 두 번 나오는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정답률도 뭐 거의 뭐 40%에 육박합니다. 이거 봐. 수능으로 가게 되면 30% 미만인 게 한 두세 문제 있어. 20% 때부터 30% 초반 정도까지가 좀 정확하게 이거겠네. 40% 미만의 문제들이 정답률이 세 문제는 있는데 지금 덜렁 미만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등급컷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알겠죠? 확 어려운 게 사실은 조금 이런 게 두 개는 더 있지 않았어야 되나 얘들이 좀 더 어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번도 사실은 그런 거야. 사고력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18번 문제인데 돌림인 문제인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평가원에 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문제였죠? 돌림인 문제 힘의 차이가 최소가 될 때 가장 최소는 0이겠죠. 근데 힘이 같을 때 얘가 막대가 돌림인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0이야 0.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일부 사설모의고사에서 뭐 X랑 Y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것들 막 구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본 적 있죠? 지금 제수생들 알지 그런 거. 특히 모의고사에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런 수학적인 부등식 푸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았나. 그렇죠? 수능에선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수학시험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 해석을 자꾸 하려고 했던 학생들 있죠. 상황 해석. 평가원이 원하는 상황은 여기서 무엇을 써갖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지. 계산하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 기계적으로 그런 학생들에게 어드벤티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죠. 조금만 생각하면 어? 힘의 차이의 최소값은 0일 텐데 0도 되나? 둘의 힘이 같을 수 같을 수 있죠. 그렇죠? 같다고 놓고 문제 풀면 바로 나오지. 암산대. 이게 정답률이 얘도 한 4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고 답은 이렇게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한다면 바로 그 특수상대성 9번인가요? 9번에 특상 요거까지 정답률이 50% 미만인 거는 한 4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답률이 50% 넘었단 말이야. 이 특상에서 드디어 이제 6광년이라는 광년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파이널에서 어 광년 문제를 딱 하나 냈어. 그렇죠? 한 번은 연습해보자 라고 했는데 작년 수능은 안 나왔는데 올해 6평에 지금 나왔네요. 광년 문제 사실 이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수능에서는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우리 마지막 파이널 시즌에 봐두자 라고 했었는데 작년은 뛰어넘고 이번 6평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계산 문제도 사실 계산도 아니야 거의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오답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알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